서울명복 지금 서울명복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 여운,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흥세가 넓습니다. 타고 다니실 때 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안전문의만 이고는 질대는 우회하게 다시 마십시오. 신비의 컨벅다. 서울명복행 일어났죠. 전혀 여전히생각하게 두고 계신데요. 지금 시작률이 일어난 기여, 여전히 사운드에브는 일어난 기여, Vehements 우리가 한 번에 빠지지 않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